맨체스터 시티의 공격력은 강력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예 방패를 깨본 적이 없다.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중 하나로 꼽히는 손흥민은 몬스터 공격수 에를링 할란드보다 더 높은 골기록을 보여주었다. 전세계 축구팬들은 다시 한번 손흥민의 위험을 인식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손흥민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토트넘은 다른 어떤 스트라이커도 부럽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다. 31일 토트넘 팬사이트에서는 최근 손흥민과 아스날의 3명의 공격수들의 득점을 비교하였는데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골을 기록하였다. 반면 아스날의 공격수들 가브리엘 제주스, 부카요 사카,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의 합계 득점은 6골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영국 BBC 방송은 손흥민의 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손흥민의 활약이 돋보였다. 그리고 그의 인기도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아시아 팬들은 물론 유럽 축구 팬들까지 그를 지지하며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다음 세대의 슈퍼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심지어 다른 유명 축구 선수들도 그를 칭찬하고 있다. 특히 득점력이 뛰어난 맨체스터 시티의 할란드는 그와의 교류를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였다. 한편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대결에서 3대0으로 크게 이겼다. 이와 관련하여 현지 매체가 공개한 맨체스터 시티 특집에서는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 대화 중에서도 토트넘의 손흥민에 대한 언급이 빈번히 이루어져 유럽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이슈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다.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3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는 8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하였다. 이로 인해 메시는 2021년 이후 2년 만에 발롱도르를 다시 획득하면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의 차이를 더욱 확장하였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발롱도르 순위를 발표하며 한국 선수에 대한 언급도 하였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이끌었던 메시가 2023년 발롱도르 남자 선수 부분에서 우승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에르링 할란드는 2위를 파리 생제르망의 킬리안 은바펜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발롱도르 최종 30인 후보 중에서 바이어 레버쿠젠의 김민재 선수는 수비수 부문에서 22위를 기록하며 괴물 수비수라는 별명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우승자뿐만 아니라 다른 순위권 선수들도 많은 매체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축구 전문가들과 여러 외신들은 이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축구 통계 사이트들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1일에는 푸스코워드.커미 공식 sns를 통해 토트넘의 주전 스트라이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85.7%의 높은 골 확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는 선수의 결정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손흥민의 고성능은 토트넘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또한 2022-320-24 프리미어리그 시즌 10라운드를 마친 후 선수들의 골 결정력을 주에 깊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의 대표 선수이자 현재 득점왕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8골을 넣어 리버풀의 모하메드살라와 공동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11골을 넣은 에르링 할란드 선수입니다. 그러나 할란드는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할란드는 11회의 기회에서 골을 넣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단 두 차례만 놓쳤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의 선수였다면 그는 이미 10골 이상을 넣었을 것이며 발롱도르 순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축구선수 중 한 명인 할란드보다도 손흥민의 뛰어난 결정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1위는 놓치고 있지만 항상 상위권에 위치하며 최근 맨체스터 더비에서 3대0의 큰 승리를 거둔 맨체스터 시티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승리 덕분에 맨체스터 시티 팬들의 응원과 반응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이 흐름을 타고 갑자기 맨체스터 시티 특집을 방송했다고 합니다. 그 방송의 제목은 경기장 밖에서 티키타카 축구를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었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동영상에서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은 경기 능력만큼 훌륭한 팀워크를 보였지만 그보다 더 팬들의 관심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정 선수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그 선수는 바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서로 대화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 토트넘 경기는 정말 쉽지 않았다. 리그 1위를 보고 놀랐다. 조심스럽게 경기를 준비해야겠다.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왔다. 특히 손흥민은 마치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중앙 미드필더 필포드는 토트넘의 경기 능력을 언급하며 나는 다른 팀의 선수들에게 크게 관심이 없지만 손흥민과는 좀 더 친해지고 싶다. 모두들 손흥민의 성격을 칭찬한다. 맨체스터 시티의 주적이지만 그의 능력을 존중한다. 축구를 잘하는 것은 정말 멋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주 공격수 홀란드는 세계 클래스의 손흥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이 퍼지자 맨체스터 시티의 큰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팻감독 이후로 선수들까지 손흥민에게 매료되었네. 손흥민이 우리 팀에 합류하면 딱 좋을 것 같다. 손흥민의 득점 능력을 우리 홀란드에게 가르쳐 주면 좋겠다. 몇 번의 미스슈팅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면 정말로 손흥민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을 것이다. 선수들이 다른 팀의 선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흥미롭다. 그들도 슈퍼스타이며 높은 연봉을 받지만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우리와 같다. 손흥민은 축구계에서 정말 인기가 많다. 팻감독은 이미 손흥민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손흥민이 우리 팀에 합류하면 리그 우승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은근히 팀에 합류하기를 바라는 선수들의 모습이 귀여워요. 이 비디오는 맨체스터 시티 팬들 뿐만 아니라 토트넘 팬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란드와 손흥민의 투샷을 볼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오르는 느낌이에요. 한란드가 손흥민과 친해지고 싶었다고? 경기 중에 한란드가 손흥민을 볼 때마다 껴안거나 만지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손흥민의 실력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귀여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한란드가 부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손흥민이 한란드처럼 전법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분명 손흥민은 한란드보다 앞설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스프린트, 골센스, 슈팅, 패스 등 모든 기술적인 면에서 손흥민이 앞서 있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죠. 물론 현재 팀의 분위기도 좋고 단결력도 탁월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팀만큼 맨체스터 시티의 팀원들 사이도 매우 좋다는 것을 경기장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PK를 제외하면 손흥민이 진짜 최고가 아닐까 생각해요. 현재 손흥민은 개인적인 경력보다는 팀의 승리에 중점을 둔다고 하죠. 반면 한란드는 득점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이 득점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한편 토트넘 전담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찰리 에클리서는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과 팬들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의견을 밝혔어요. 실력이 뛰어나면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토트넘의 손흥민은 세계적인 실력에 더해 뛰어난 인성까지 갖췄기 때문에 모두가 선망하는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손흥민은 이렇게 모두에게 사랑받는 슈퍼스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때문에 그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선수로 자리매김하였고 그 인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영국 축구 전문가 제임스 에드워드는 토트넘이 몇 가지를 조정한다면 맨체스터 시티를 능가하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은 최고의 스트라이커이자 골잡이인 손흥민에게 제대로 된 패스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에게는 적절한 슈팅 기회도 드물어요. 손흥민의 슈팅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으로 할란드만 골을 넣으면 돼요. 할란드는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 기회를 놓쳐도 팀원들의 지원으로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를 앞서려면 선수들이 골을 넣겠다는 개인의 욕심을 줄이고 손흥민에게 더 좋은 패스를 해야 할 것이죠.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현재의 토트넘은 팀워크가 매우 좋지만 여러 선수들이 너무 개인적인 골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죠. 팀의 다른 선수들도 손흥민에게 더 좋은 패스를 해서 골을 연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팬들의 의견도 많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